직접 만든 거제 손수기지 비닐과 손 구깃구깃 담가서 정답게 되는 그림 신기하시죠? 찍어지지 않아요 로르로 온라인 옥시옥시 쿠션은 폴리니어트 부드러웁니다 휴하인은 스캄치 테이프도 테이핑한 거라 솜이 팡팡하질 않아요 휴하인은 스캄치 테이프도 테이핑한 거라 솜이 팡팡하질 않아요 테이핑 중에 뒤에도 테이핑이 되어있어요 테이핑을 채우는 테이핑이 터져버려 테이핑을 사용해요 테이핑을 넣는다고 테이핑을 사용할 때 테이핑을 사용amer시 NES 테이핑을 사용하기 테이핑이 돼 테이핑을 사용하지 테이핑을 사용하여 테이핑을 사용할 때 너무 맛있어 전부 다 스카치 테이프로 테이핑한 건데 테이핑을 안하고서 처음에 쇼츠영상으로 ASMR을 찍어서 올렸는데 소리가 별로였어요 근데 가스락거리는게 좀 줄어들고 폭신폭신해진게 박스 테이프로 크게 크게 해서 테이핑을 하니까 앞뒤로 하니까 확실히 폭신폭신해져가지고 느낌도 소리도 되게 좋아졌어 왜 반질반질하게 테이핑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보시면 원래 폭풀어올리지 않았던 앤데 폭풀어올라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고기가 빠지는 소리가 나면서 여기 찌그러진 부분은 확실히 안 펴지는데 잤을때 다시 돌아와요 전부 다 구겨진도 돌아와요 저희같이 전시공청이 없어요 지금 전시공청이 없다 근데 좀 조심하긴 해야되는데 집착만들건데 확실히 돌아오는게 좋아요 목기가 엄청 빨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과자같은 느낌도 나고 직접 색칠해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난 좋다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건 요 스퀸 제일 잘 만든건 요거 처음 만든거라고 하셨다고 제일 귀여운데 접혀있어요 눈알이 아쉽다 얘는 좀 더 많이 넣을걸 조금 손알은 아니예요 여기가 앞 볼래 이렇게 돼야 만든건데 따로는줄 알고 얹히지 않고 두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스퀸시가 늘어나서 좋아요 얘가 확실히 빵빵하게 불어오르고 얘는 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얘가 좀 더 빨리 안가가 좋은 느낌은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나요 근데 약간 보라와는 감칠감 혹시나 이게 밥두각스 그리고 마치는 느낌 조금 더 좋아 약간 유치감 혹시나 이게 조금 더 좋은 느낌 그러니까 손 느낌이 제일 잘 나요 근데 제일 좋아 요새 요새 피곤해서 영상을 못찍고 아파서 진짜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니까 너무 좋네요 어우 몸이 안좋으니까 자꾸 트집나 더러워 요것도 어떻게 보관을 해야되나 하 주머니가 없어서 따로 두개 좀 그런데 그치 아직 안쓰네 뭔가야 돼 발또둘이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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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입니다 자고도 있어요 저거 오 이빨이 나가는 소리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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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의 산타모자도 쉬워졌어 귀엽죠 옷을 안입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잘어울려요. 머리도 비켜져서 귀엽다. 꽃 모양 좀 예쁜 것 같아. 특이솜 좋아요. 눈물 모양 전복. 색깔 옷은 반대해서도 매력적이야. 곧 그래도 명절이라 회사 안가도 되는 건 제일 좋네요. 가서 시골에서 막 치시고 하고 싶은 생각에 조금 신납니다. 행복해.